빠라바라밤 빰빰 빠바밤 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방송이기 때문에 토악질이 나오셔서 참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머 나보다 먼저 온 공주가 있었어? 어 왔구만 미안하네 마 티타임은 언제 갔는 거야? 아 티타임이요? 응 나는 기억을 잃었다 무슨 티타임이야? 내가 언제 왔는지 모르겠잖아 주기적으로 마법력을 올려야겠어 아 물 마법력 올리는 중 오늘 공인 마법소녀가 되시면 공무원분들과 똑같은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주차비 주차비 면제 그리고 이제 세금 감면 그리고 이제 뭐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갈 때 좀 더 저렴하게 헬로이브리안 하이스미치 반갑습니다 행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 최강 마법소녀 선발전 아쿠아 마린 이무지대 상디아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첫 번째 경기 2번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만. 해치가 알았다. 아니 네. 아잉 와잉. 시스에서. 갓쓰갔다. 이게 그 téléerto. 대충 알겠다. 노의! 너희들의 아잉,아잉. 시스에서 갓쓰갔다. 결과 발표해주세요. 이렇게 갈렸습니다! 데뷔진 들어갑니다. 현재 여가 슬일링 안보 composition. 나의 가 썩을. 구역. 오옭. 오오오오오오오오 훌륭한 세커드 좀이었다만 나의 클리오스 앞에서는 보형치원일 뿐이다 크랙 자 아무래도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었죠 데미지 들어갑니다 왜 말을 못해 저 사람이네 내가 그린 그린 그립이다 저 사람이네 해결을 해라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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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르노체 교보물이 내 제거그링 고릉그림이다 교보물이 내 F로로 왜 이렇게 발을 정확하게 하죠 바로 정확했어요 야물렸어요 데미지 들어갑니다 백점 배워 백점 시켜줘 그럼 너의 명예 애기공대 고려와 시켜줘 그럼 너의 명예 애기공대 고려와 오 좋아요 반짝이 이치로 만약에 모여 데미지 들어갑니다 다음 경기 양 도키도키 메카 던지로 나와주세요 메카 던지로 이베еюсь Elizabeth 바로 크리티콘이라고 합니다 이야, 갑작. 너무 잘한다, 이거. 뭐 불리한 거 아니냐, 삐. 너의 뽕뽕뽕뽕과 나의 동치미로이왔서 탄생한 해로운, 빠뜨리 설치해! 저, 잘생긴 진짜, 인가요? 와, 나의 동치미로 하고서 세운 해로운y! 마법! 자, 저기, 사이저! 너무 글렀습니다. 어우, 아, 대박! 데미 들어갑니다! 조합 양, 웃기게 해! 야, 우리! 진! 양, 막, 같지! 주식이 올라와! 야! 알았어요! 아가옵니다! 도망가옵니다! 아 이겁다!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갑니다! 데미지 들어갑니다! 데미지 들어갑니다! 잘 깨소! 행복의 우승! 다음 경기 미르세노 나와주세요 미르세노! 호르바드와 함께 삼겹살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네? 고령와드로 학교에 삼겹살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네? 니야 올려놓으면 안 돼 아! 확실히 세요! 확실히 셀렛아스는 갑니다! 다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오! 내 이름은 흑역사, 재산탈취죠! 오! 내 이름은 흑역사, 재산탈취죠! 아! 아! 변해냈습니다! 데미지 들어갑니다! 본인이 만난 마법 선수 중 가장 강했다 북극기 대 한결 나와주시고요 나는 나보다 약한 앙큼 상큼의 상담 담당 선생님 따위를 듣지 않는다! 나는 나보다 약한 앙큼 상큼의 상담 담당 선생님 따위를 듣지 않는다! 결과! 살짝 발음 이슈가! 예, 발음 이슈가 있었다! 자, 데미지 들어갑니다! 무슨 상담? 뭐예요? 짜기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 공간감과 공간감이 계속되면 그게 인스타그램인 줄 알아! 공간감, 공간감, 계속되면 어떻게 해? 오! 결과! 발표했어요! 자, 이렇게! 발음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그만! 대충 알았다! 너희들의 인구 문제 시시에서! 도토리 간다! 오, 좋아요! 이제 그만! 대충! 알았다! 너희들의 인구 문제 시시에서! 도토리 간다! 기가 됐습니다! 손질고 싶네요! 만장일치 들어갑니다! 만장일치 들어갑니다! 데뷔진 들어가고요! 나는 슬플 때 서울특병실에 보여 눈물을 삼킨다! 애기의 돈을 향해 나를 위로해준다! 나는 슬플 때 서울특병실에 보면서 눈물을 삼킨다! 애기 공기만이 나를 위로해준다! 나는 나보다 약한 양념공자고의 하모니카다이는 그치 않는다! 나는 나보다 약한 양념공자고의 하모니카다이는 그치 않는다! 데뷔진 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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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왜 쓰러져있죠? 샐러나님 괜찮으실까요? 샐러나씨 괜찮으세요? 난 이제 바보 손으로 턱 사갈 심하게 사라졌습니다. 북쿠키 대 양도끼도끼씨 나오세요! 나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앙증맞음에 내 몸을 막힌다! 붉은 팍투팍죽만이 나라에서 언어라 큰 유일한 모양이 된다! 오! 나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앙증맞음에 내 몸을 막힌다! 붉은 팍투팍죽만이 나라에서 언어라 큰 유일한 모양이 된다! 붉은 팍투팍죽만이 나라에서 언어라 큰 유일한 모양이 된다! 자, 결과! 야! 감성에 미쳤어요 감성에! 1X2 아! 이렇게 되면서 뭘 버려! 뿌쿠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승리할 때가 틀린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리전도에... 공인된 붉은 팍붓밭 중 지금 깨어라, 알람은 태산을 보아라! 공인된 붉은 팍붓밭 중 지금 깨어라, 알람은 태산을 보아라! 데미지 들어갑니다! 일어나 러블리 큐티 너는 매튜오의 적용심이야 일어나 러블리 큐티 너는 매튜오의 적용심이야 오 다들 막 난리 났어요 그죠 자 결과 아 이렇게 데미지 들어갑니다 동작 그만 공감 덕구 동작 그만 공감 덕구 동작 그만 공감 덕구 야 김밥지롱이 올려 아 이거 흥마벌이 통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얀이야 마지막 공격 들어갑니다 하얀이야 무슨 가수이야 하얀이야 무슨 일이야 마지막에 고쿠키가 그렇게 큰 실수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오늘도 이 내가 웃는 거냐 웃지마 그 6일치 생성이랬나 거기 펜 될 거 같아가지고 지금 우승 상품으로 하디아 시계 실제 사용 가능한 마법소녀 매직스틱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승하신 하디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예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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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를 대형마트에서 만났더니 얘가 너무 비싸 그때 진짜 한 알에 거의 8,000원 뭐 이랬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제 그 수입제품이 좀 비싸긴 한데 심지어 마이너하게까지 하면 더 비싸죠 아보카도 주스를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최악이었어요 방금 채팅창에 콧봐아악 이러면서 이제 누가 써 쓰셨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